고등래퍼랑 인연? 좋아서 만나는 그런 친구 절대 안 떠나는 베스트 프렌드 졸업한 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고등래퍼도 끝나고 나서 좀 그리고 갈 것 같아요 고등래퍼 하면서 그 순간의 즐거움도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니까 그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이 고등래퍼 자체는 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돕기는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러닝 찾아오더라도 그걸 해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가진 것 같아요 진짜 잘되면 오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힘들었던 적이 사실 없는데 고등래퍼 하면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기 안 나왔으면 몰랐으면 부족한 점도 알게 됐고 양홍원 학생이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저한테 꼭 필요했던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남성주사에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남성주사에서 전화중으로 남성주사에서 전화중이라고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